시켜만 주이소 그리고 콩으로 김민희씨가 네 MC 스나이퍼의 4U를 신청하셨는데 약간 힙합적인 느낌이잖아요 제가 오늘 힙합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레드특인가요 레드특? MC 스페셜이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예 예 44킬로헤러스 MC 스페셜 MC 스페셜 MC 스페셜 하 저 어 예 예 러브스토리 트기트기 이특이 컴온 힙합으로 돌아왔다 예 트기트기 이특이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고이고 너무나 슬펐서 손끝이 떨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말했지 못하고 너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내게를 심해봐도 넌 아직도 사랑을 몰라 왜 아직도 나를 잘 몰라 너만은 사랑하는 나 외로움에 지쳐가 차가운 바람은 기억이 되어 필름처럼 스쳐가 여기는 어딘가 하늘에 대고 물어봐 이 거린 어딘가 그녀와 같은 거린가 상처가 되어 다가와 난 지금 아파 넌 대체 왜 나를 울게 만드는 걸까 향기를 아는 채 꽃들이 춤을 춰 기억에 갇힌 채 이렇게 숨을 쉬어 넌 따라 고프지만 별들은 여전히 눈부셔 그러기에 난 오늘도 비트에 맞춰 춤을 춰 사랑한다는 그 말을 아직 못한 채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아직 못한 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아직 못한 채 너는 절대 사랑한다는 그 말을 아직 못한 채 너는 절대 내 맘을 닳지 못해 내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에 잠길 때 두 손 잡아주고 잦은 농담에도 기꺼이 웃어주던 상스러운 나는 그런 나만의 파랑새 oh 나 어떡해 너를 잊는 게 그래서 이렇게나 힘든데 yeah 다짐해야 해 나 이제 내게 절대 술에 취해 전화해서는 안 돼 너만은 전화할래 눈물이 흐른다 그녀가 보고파서 가슴이 애려와 목소리 듣고파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틀었다 놨다 열었다 하면 손에 고음의 땀을 봐주 춤에 닦고 닦고 봐주마 함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진짜 숨이 좀 차는 소리가 네 오 좋아요 힙합으로 도전하기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멋졌어요 멋진 모습 우후훗 우후훗 자 이번에는 말이죠 네 약간 그 아메리칸 셀로 좀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가나요? 네 우리 9095님이 네 12월에 네 아 L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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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송은 원래 1절에서 꺼내줘야 돼요 원래 1절에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 5622님이 철이아미의 너는 왜 듣고 싶어해 하셨어요 어울리죠 저희랑 갑니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지금 허감없이 나있어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한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늘 마지막 그런지 알아보고 있는 내 기회와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은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너네 너너네 아직도 모르는가 너만을 떠난 내 사랑해 너너너네 아직도 모르는가 너너너네 사랑해 나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 다른 남자들이 다른 걸 알아 이 세상이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늘 마지막 그런지 알아보고 있는 내게 말해줘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의 사랑이 차라리 떨어진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너는 왜 아직도 모른다 몰라 추억이 할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아직도 모른다 사랑이 기쁨이 되잖아 자 좋습니다 이어서 자두의 차이가 안되나요? 들려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반주 없이 하라고요? 반주 없이 하라고요? 반주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 문자 주제로 자두의 잘가 하면서 이거 반주해 해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앞에만 해주시면 금방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너의 제껏 날 갖고 똑바로 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 자두의 잘가는 다음에 꼭 시켜만주의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 아까 들으려고 했던 노래죠 H.U.진의 Kiss Me 그 BY 감사합니다 하무으 이 blacks이 이 어차피